자 일단 먼저 한게임에 난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정말 치팅으로 신을 이겼을까라는 제목이 있고요. 바로 이 사진에 양등신, 왼쪽이 리시앤하우, 그리고 오른쪽이 양등신 선수의 모습입니다. 두 선수는 3살 3년 차의 선후배고요. 또 갑조리그 충칭팀의 같은 팀이기도 해요. 같은 팀 동료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 사건을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21일 출란배 중결승입니다. 그 당시에 신진서랑 리시앤하우가 4강전을 두는데 예우사이트에서 중결을 하잖아요. 그때 양등신 선수가, 양등신 선수는 이미 8강에서 졌죠. 그 채팅창에 참여를 하면서 그 채팅창에다가 공개된 라이브 채팅창에 이런저런 글을 막 씁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은 양 리시앤하우의 수준은 거의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다. 거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돌려가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약간은 그 신의 수준이다. 그동안에 우리 같은 그 하수들 바둑과 함께 하느라 힘들었겠다. 우리는 신의 바둑을 영접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라이브 바둑이 진행인 도중에 그렇게 글을 쓴 다음에 그에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새벽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실제로 아주 대놓고 결투 신청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냐면 여기 번역반만 읽어드리면 리시앤하우의 20번기를 제안한다. 내가 지면 은퇴하겠다. 뭐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화장실도 가지 않고 통신장비가 전자수신이 될 수 없는 곳에서 나와 20번기를 하자. 만약 내가 지면 난 은퇴하겠다. 과연 나랑 감이 둘 수 있겠는가. 너는 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요. SNS에. 이러면서 이게 일파만파 엄청난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글에 또 커제구단, 천냐호의 구단은 중국의 유명 프로게사들이 좋아요를 눌러 동조하면서 상황은 일파만파로 커져갔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좋은 소재가 있는데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지금 바둑 유튜버 뿐만이 아니라 이 이슈를 다루는 바둑 유튜버랑 다른 전혀 관계가 없는 바둑하고 전혀 관계 없는 유튜버들까지도 심지어는 그 대단한 슈카월드까지도 이 이슈를 다루면서 이 이슈가 지금 실제로 연합뉴스 그리고 조선일보 그리고 JTBC라는 지금 방송에도 이 건이 나왔어요. 실제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선수의 지금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 국가대표 감독이죠. 총감독이기도 한 위빈 구단이 선수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지사항을 내렸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조항이 있다. 규정을 살펴봐라. 거기 보면 개인 SNS나 1인 미디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바둑계의 뭐랄까요 명예를 실추시킨다던가 중국 바둑협회나 기사를 비방한다거나 이런 글들을 쓰는 거는 금지되어 있다. 이런 글을 쓰면서 이번에 양딩신이 SNS에 올리고 이런 글들은 그거의 규정 위반이다. 증계 절차가 있을 예정이니 자중하고 있어라.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런 글을 올리고 거기에 양딩신 선수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위챗이라는, 본인이 개인 SNS에 쓴 위챗이라는 그곳은 1인 미디어가 아니다. 라고 반박글도 올리고 위빙구단은 또 그것도 역시 해당이 된다. 그러니 조용히 하고 있어라. 하면서 이 위빙구단이 쉽게 말하면 중국 바둑협회에서 양딩신으로 하여금 자중해라. 넌 징계가 있을 예정에 자중하고 지금 더 이상 이런 글을 쓰지 말아라. 라고 공식적으로 공지사항을 내린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공식적인 중국 기원에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양딩신을 징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양딩신이 얘기했던 7번기진, 20번기니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위빈의 중국 국가대표들에게 내린 공지사항만 유출이 된 건지 아예 그냥 밝힌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좀 소강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리시앤하우 이 사건의 당사자인 리시앤하우죠. 여기 리시앤하우가 있는데 리시앤하우가 여기 모습이 나오죠. 이 선수가 리시앤하우인데 이 선수는 현재까지 한 3일, 4일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한국기원이라든가 기사협회라든가 공식적인 뭔가 항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신데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중국에서 어떤 발표가 나왔고 예를 들면 치팅을 했다라든가 리시앤하우가 치팅을 해서 신진석을 이겼다라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항의를 하겠지만 지금 어떠한 것도 나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기원에서도 조심스럽죠. 현재는 중국에서도 지금 공식 발표가 안 나온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면 신진석 구단이라든가 한국 국가대표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의제기를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일단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같은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일단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대단한 사건인가를 한번 봤을 때 이게 언제부터 벌어졌냐면 바로 이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부터 나온 일이에요. 이세돌 알파고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세돌 알파고 인공지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AI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이렇게 치팅 오오기 이렇게 나오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누구나 다 아시는 바둑을 전혀 몰라도 아는 2016년에 있었던 이세돌 알파고 사건을 아시죠? 이때 이 알파고가 이 알파고라는 AI가 처음 나오면서 당시만 해도 인간이 AI에게 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처참히 깨지죠. 물론 이제 이세돌 구단의 신의 한수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 유명한 바둑이 나오면서 1승을 거두긴 하지만 이때가 2016년입니다. 이미 이때 인간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인간 최고수를 뛰어넘었다고 결국은 알려졌죠. 이게 알파고의 등장 이후로 이 AI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이 알파고 제로가 또 나오죠. 스스로 자가 그 학습을 하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딥러닝이라고 하죠. 인간이 어떤 그 기보를 입력하고 자료를 입력하고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하는 이 딥러닝 방식의 알파고 제로가 나오면서 당시에 이세돌과 승부를 했던 알파고 리죠. 이 알파고 리와 대국을 했는데 무려 뭐 백국을 둬가지고 백대응으로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세진 A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게 알파고 제로인데요. 인간의 지식은 필요 없다. 이 사건이 벌어지면 이 AI가 나오면서 이 구글이 결국은 이 알파고의 그 어떤 알고리즘 쉽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고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됐는지 이 알고리즘을 오픈을 합니다.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 홈페이지에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 이 알파고 제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알고리즘 같은 방식을 오픈을 해요. 근데 물론 저같이 문예인들은 봐도 모르죠. 근데 컴퓨터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컴퓨터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누구나 이걸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엄청난 우죽순 AI들이 나옵니다. 실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누구나 지금 신진서나 또는 이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 이 핸드폰만 이 핸드폰만 있어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핸드폰 그냥 이 스마트폰 요것만 있어도 세계 최강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 정도로 현재는 대중화가 됐습니다.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 방식이 아니에요. 이 핸드폰만 있어서 핸드폰만 켜고서 그 어플만 딱 받으면 지금 인간 최고수보다 두 점에서 세 점 정도 센 AI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가 그 정도로 지금은 AI 바둑이라는 것이 대중화가 됐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누구나 AI를 켜고 인간 프로기사보다 최고수보다 훨씬 센 AI를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체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선수는 보니까 신진서보다도 더 대단한 선수예요. 거의 무적이에요. 무적. 거의 진 적이 없는 세계 최고 챔피언인데 이 선수가 19살에 미국인 선수와 대국을 했는데 패했습니다. 물론 질 수야 있죠. 근데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완벽한 내용으로 본인이 패했고 실제로 이 한스 리먼이라는 선수가 10대 시절에 12살 16살에 이 치팅을 두 번이나 했던 전략 전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대 시절에 이 치팅을 해가지고 적발이 됐던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혹이 더 강하게 들고 있고 실제로 복귀를 하면서 이 바둑에 대한 수두를 물어봤을 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이 선수가 치팅을 했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만났을 때 한수만 두고 기권을 했다고 해요. 이 선수가 너랑은 두지 않겠다. 나는 너같은 치팅을 쓰는 더러운 선수랑은 대국하지 않겠다고 기권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세계 챔피언 선수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실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이 한스 리먼이라는 그 19살 치팅을 했다고 의혹을 받는 이 선수가 자기는 떳떳하다. 자기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 뭐 난 어떻게든 자신 있다. 내가 의심이 되냐. 나는 옷을 전부 다 벗고 나체로도 대국을 하겠다. 덤벼. 나는 절대 치팅을 하지 않았고 10대 시절에 두 번의 치팅을 했지만 그때 후회는 하고 있다. 그때 온라인 바둑을 두려워 자신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대국할 때 두 번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그 후에 라이브 대국 내가 프로가 된 이후에 이런 라이브 대국에서 나는 치팅을 사용한 적이 없다. 난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무려 제가 지금 기사를 보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칼슨 자신을 저격한 세계 챔피언과 체스닷컴이라는 곳에서 또 보고서를 썼어요. 치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고서를 쓴 체스닷컴이라는 회사를 같이 무려 1,300억 하나로 1,300억 정도 되는 돈에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소송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뜨거워요. 체스계는 이게 올해 올해 8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체스계에서도 이 사건이 지금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이것도 역시 체스 유튜버들이 체스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이 건을 다루면서 지금 일파만파 엄청나게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체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 체스계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이 아니라 동양의 체스라고 불리는 바둑에서도 같은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